네 저희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건 4년 만에 운동을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조금 더 나중에 촬영을 했으면 지금처럼 뻘쭘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뻘쭘하세요? 충분히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42살 아저씨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수단은 잠시 접어두고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말라 보이지만 그래도 근육량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팔을 삼각형으로 만들게요 주먹으로 버티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릴게요 뒷댓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최대한 버텨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워서 네 팔꿈치를 직각 삼각형으로 놓고요 지탱해 주시고 주먹을 꽉 주시고 하나 둘 셋 올라와주세요 이렇게 버티시는데요 복부에 힘을 주세요 허리 꺾지 마시고 복부에 힘을 주신 다음에 버텨주세요 50대 이하는 1분을 버텨주셔야 되고요 50대 이상은 30초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지금 떠나주셨네요 화면 났습니다 50대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Aging the Couple 원에 힘을 풀어요 점수 점수 추천 sleeping lama ANKG